400만 흥행대작 모바일 3D RPG 레전드 오브 갓이 카카오 출시를 앞두고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레전드 오브 갓은 온라인 게임을 방불케 하는 그래픽 요소와 함께 다양한 전투 시스템 등 RPG의 기본기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2013년 구글 플레이 게임 어워즈에도 선정되면서 모바일 RPG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레전드 오브 갓 포 카카오는 기존 버전과 차별되는 일러스트와 BGM, 유명 성우 음성 등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것이 특징인데요. 사전 등록 신청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패키지와 무료 뽑기 건 3장을 100% 지급하고요. 친구 1명 초대 시 100골드씩 최대 5명까지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 및 문화상품권 등 총 2천 개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실시간 무료 뽑기 건 이벤트와 공식 카페 가입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. 기상캐스터